저롬에 억가 아바지 대학원에 들었습니다. 행정대학원에 도록직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서 오십니다. 전문원들, 각 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이거 너무나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하운드에 가까이 이렇게 오피스. 오늘 대한민국의 영화받은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편이에요. 정말 잘 안속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세계에서 몰려왔어요. 행정대학원은 방기문 총재님이 하바조대학원을 풀어 방문을 짓고 대한민국의 석사를 하고 유엔사무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방기문 총재님의 후배인 딸이 이제 6년 전에 졸업을 하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오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다른 조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아빈 동시장들의 공기운송장. 독일 나라의 공연시장과 동료구역이 있는 나라에서 범위하고 모든 것을 인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